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요즘 SNS나 뉴스 매체를 보다 보면 뜻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나 신종어의 경우는 단어 자체만으로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종종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찾아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네이버 사전 검색어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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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